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수용소였는데 신성욱 감독님이 저를 보면서 자기는 수용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공포를 주려고 보여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철한 TV의 강철한 대표 모셨습니다 북한전략센터 대표로도 활용하시고 또 과거에는 조선일부터 한 11년 정도 북한전문기자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북한의 이모저모를 우선 알아보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올해가 제1동포를 북송시킨 지 한 60주년이 됐습니다 그 문제부터 일단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강철한 TV 대표가 걸어온 길을 쭉 보니까 북송 할아버지가 건너가신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 교토 지역에서 조청년 교토지부 상공회 회장을 하셨고 저희 할머니 이모는 여명위원장을 하셨는데 원래 할아버님은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선회 때부터 야학을 하셔서 그때 일본 공산당 의원으로 되셨고 그 이후에 8.15 해방 이후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조청년의 핵심 간부로 그럼 할머니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인테리였네요 그렇습니다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터득을 했고 그리고 조청년 창립 때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고 교토지부의 여명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장사를 크게 하셨는데 모은 돈을 전부 다 조청년 활동으로 다 도와주게 했고 그런 공로로 할머니가 일본에서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도 받고 노력훈장도 받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북한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되거나 좀 피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았던 많은 교포들이 이제 차별 때문에 살기 힘들었던 분들이 대부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성공한 상공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은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워낙 공산주의 사상에 꽉 물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게 되면 다 모스크바 대학 유학도 보내고 뭐 어떤 그런 황홀한 그런 이제 뭐 가짜 이런 것들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할머니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에 승낙을 했고 또 우리 아버지 형제가 친남매가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안 가려고 했어요 북한에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제 다 보냈거든요 망경봉에 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망경봉에 타가지고 이제 청진왕에 딱 내렸더니 완전히 이거는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 배에서 내리면서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할머니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우리를 왜 데리고 갔냐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할머니는 이제 조국이 좀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신념을 바꾸겠냐 어려운 조국이 우리가 이발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갔는데 저희 집은 그래도 이제 북한 정권에 많은 돈도 내고 또 할머니가 이제 그런 공산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우리 집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북한의 유명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북한 전국에 네 전국에 그 당시에 김일성의 부인이 위원장했습니다 김성애 씨가 대단하네요 할머니 성함이 어땠습니까 성옥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할머니 따라서 그 여명위원회 갔는데 그때 제가 김일성의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부인이 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똘똘하게 생겼다 이렇게 막 칭청도 했고 그때 했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작은 저희 할머니는 아주 공산주의자였고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빨갱이었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에 가서 평양에 백화점 방을 청구하라는 상업 관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 책임자를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되게 잘 살았어요 그때 백화점 방을 청구하라니까 맛있는 거 다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하루 그리고 직장에 나갔다가 그 이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국가안전 보이브에서 이제 볼일이 좀 있어 가지고 데려갔다 그렇게 하는데 한 달 후에 저희 집에 보이브가 온다는 게 왕창 벌려와 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민족반역자라고 딱 낙연을 찍으면서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게 77년도 한 4월달 쯤에 그렇게 그 당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할아버님이 그때 대략 한 70대 초반 정도 60대 후반 70대 초반 그래서 영감님이 뭘 민족반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이야 저희가 알게 됐는데 저청년 조직에서 파벌 싸움을 한 것 같아요 한독수 폐하고 저희 할아버지는 교토 지부였는데 그때 교토가 되게 셌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독수가 갑자기 나오니까 저 사람은 청년 조직에 아무런 기여도 한 곳이 없고 별 볼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게 뭐냐 저게 해가지고 반대를 막 했는데 나중에 한독수가 김일성이 이제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걸 보복하느라고 다 표현하게 다 갖다 놓고 이 교토 지부에 있는 간부들을 전부 다 숙청을 했고 숙청을 했죠 그래서 수용소에 꾸려온 사람들 중에서 교토 지부 위원장 윤도구 선생 조총 위원장 박기현 선생 해가지고 박 누구에요? 박기현 예 윤도구 선생 박기현 선생 해가지고 그 쟁쟁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수용소로 왔죠 근데 박기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고향의 혼왕분이신데 정말 그 조직에서 제일 빨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리원에 가서 사리원 황해도 사리원에 가서 이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 목이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잡아갔어요 박기현 씨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박기현 씨는 정말 그야말로 공산주의자고 북한 정권에 충실한 그런 사람인데 이 박기현 씨를 잡아가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모함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구나 그럼 이제 그게 지금 60주년이면 한 10만명 정도 건너갔죠 네 건너갔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하면 그걸 되돌아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는 몇 년까지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할아버지 잡혀간 다음에 할아버지 못 돌아오셨습니까 네 그 할아버지는 그 함경남도 여섯권에 위치한 그 수용소에 간 게 아니고 그 숭월이라고 이제 1급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남도 숭월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숭월의 수용소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제 신상욱 감독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신상욱 감독님 네 그럼요 그 신감독님하고 제가 좀 되게 친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수용소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와 하는 말이 네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다 여덕보다 네 여덕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신감독님이 구경했던 그 수용소에 저희 할아버지가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 그래서 그 숭월의 교과서는 1급 정치범 정확하게 이름이 이길승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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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호리. 그게 되게 악명높은 수용소였는데. 그거는 우리는 보통 일반인들은 모를 겁니다. 승호리 정치범 수용소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를 90년대 후반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이 수용소를 폭로를 했습니다. 누가 정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폭로가 되면서 이 승호리 수용소가 해체가 됐고 지금은 청진 수송구역에 있는 수송교화소로 다 합쳐지는 겁니다. 통합을 했구나.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함경북도 청진시 숭호지역에 구성소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되게 엄청난 수용소였는데 신성업 감독님이 저를 보면서 자기는 수용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공포를 주려고 보여준 겁니다. 옆에 앉혀놓고. 이분이 그 수용소를 한참 보고. 안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너무 상상을 처우라는 끔찍한 그런 광경이다 보니까 이분이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탈출한 이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영화를 마지막 자기 생애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현재까지 못 나오셨고.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할머니하고 저희 가족은 여덕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할머니가 7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래 자셨네요. 그래도 수용소에서 할머니가 워낙 강인한 분이시라서 제주도뿐입니다. 제주도뿐. 제주도에서 많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아마 제주도에서 4.3 사건도 뒤에서 주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진짜 빨갱이네요. 완전 혁명가 빨갱이죠. 대단하신 분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수용소에 끌려가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그걸 직접 봤습니까? 할머니가 후회하는 걸. 봤죠.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다 이런 걸.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념에 충실했던 분이신데. 그 인생 만년에 남편 다 수용소 보내고 자식 다 수용소 보고. 또 이제 집안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그게 모든 책임이 할머니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무리 후회한든 이게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제주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정말 못 살고 돌이 많고 바람이 세고 여자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고향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저한데. 네가 기회가 되면 너는 탈북해가지고. 이 사건을 나 전 세계에 알려라.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저는 제 할머니의 생을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방공주의자였거든요. 북한 내에서도. 북한 내에서도. 자생적 방공주의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용소 나온 다음에. KBS 라디오를 제가 몰래 청취를 하면서. 그때 이제 통일부 장관이었던 강인덕 박사님이. 그 6.25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미국과 남한 군대가 북한을 침착한 거로 배웠죠.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강인덕 박사님이 설명하는 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군이 쳐들여 내려왔다. 그래서 그 중고를 쭉 얘기하는데. 만약 한국군과 북한군이. 남한군이 먼저 북한으로 갔다고 치면. 어떻게 3일 만에 반격을 받아서. 서울이 접점이 나가고. 한 달 만에 부선까지 밀려가냐.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제 머리에 뭔가 박망이한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보면. 정말 계속해서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막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니까. 그건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나쁜 선택이네요. 사실 북한 정권이 여러 번 위기가 왔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97년도에 300만이 아사하고. 처음으로 북한 체제가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한국 국군에서. 심리전 차원에서 애드벌룬에다가. 엄청나게 뭐가 띄워가지고. 북한에 살파했거든요. 그때 막 삐라 뿌리고. 뭐 제가 라면. 막 뿌렸어요. 그때. 그때 한 1년만 더 했으면 북한 망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김정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현금 5억 달러를 말하기 전에. 심리전부터 먼저 끊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과 대화하기 전에 심리전을 몽땅 끊었습니다. 그때. 항상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대국 관계는 남쪽에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위정자들의 판단 실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그 압제에 시달리도록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현금을 줘가지고 살린 게 또 중요하지만. 심리전을 꾸는 물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체제운동이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이가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 장례식장에 초대받은 외국인은 딱 두 명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희호 여사하고 현정훈 회장입니다. 그 외에는 중국도 안 부르고 러시아도 안 불렀어요. 딱 두 사람만 불러서 김정일한테 참배하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김정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팩트고요. 그럼 사실이죠. 그리고 북한도 도움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에 대한 배려로 누구도 안 불렀지만 현정훈, 이희호 여사를 딱 불러가지고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 북한 김정일 정권은 붕괴됐거나 아니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됐거나 큰 변화가 왔겠죠. 사실은. 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참 할머니가 똑똑했지만 어쨌든 일가 전체를 그냥 사지로 몰아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통진당의 이정희 씨랑 서울대 나오고 얼마나 똑똑하신 분입니까 이분들이. 딱 저희 할머니 보는 것 같아요. 참 똑똑한데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지금도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명하지가 않은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물의 원리나 핵심을 괴뚫어볼 수 있으면 그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너무나 뻔한 겁니다. 너무나 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조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게 저희 할머니 같이 북한에 가서 몸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바뀌면 사실은 확실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잘못된 생각을 자기 신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로 대한민국을 계속 어지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25년 전에 와가지고 살 때는 정말 희망이 있었고 활기차고 경제가 되게 좋았는데 딱히 북한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식자층들은 그거를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들었었다. 혹은 전체주의의 길로 들었었다. 그렇습니다. 혹은 좌바독재의 길로 들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주의의 길로 들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가는 게. 어떻게 저는 이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수용선을 경험한 탈북자가 수없이 또 많잖아. 그런 사람이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 저는 진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철환 대표 모시고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있으시면 강철환 대표 심혜를 기울여서 만드는 강철환 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북한 소식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하고 또 지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북송 가족으로서 겪었던 그런 애환의 단면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올해가 올해 제1동포 북송 60주년. 60주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강철환 리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